스맨파 1화 리뷰 약자 제목 배틀 오천대 트릭스 보겠습니다 일단 오천님 한줄평을 해보면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화 중간에 오천님은 모르는 노래가 없다 이런 멘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말로 추측해보건대 오천님은 배틀마다 나오는 노래를 다 알고 춤을 추셨던 것 같아요 그 장점이 이번 배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휘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라이트였던 부분은 바람소리 슝 부분 아시죠?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빌드업인데요 바람 효과음을 몸으로만 잘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앞을 굉장히 잘 쌓아놨습니다 춤을 추다가 갑자기 한 바퀴 돌면서 댄서분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슝 파트를 들어가니까 더 효과가 극대화되더라고요 이런 빌드업은 노래를 미리 몰랐다면 즉석에서 할 수 없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노래를 알고 있었던 게 굉장한 장점이 됐던 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인트가 또 있었는데요 무대 처음 시작할 때 오천님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파악하는 척을 합니다 약간 재간둥이처럼요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전진하더니 비트가 땅 시작되고 무브먼트가 들어가죠 이것도 노래를 알고 빌드업을 제대로 쌓은 부분이었는데요 도입부부터 분위기를 확 잡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사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븐티 이 부분하고 아이돌 커버댄스를 볼 때도 입맞춤을 같이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오천님의 립싱크 센스들을 아는 것이 힘이다의 마지막 포인트로 집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춤이 딥해질수록 저희 같은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천님 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한 발을 들고 바운스를 한 번 더 주는데 또 오천님이 표정을 굉장히 잘 쓰셔서 보는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배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릭스님인데요 1화에서 배틀이 두 개 공개됐잖아요 노태현님한테도 지목을 당했고 오천님한테도 지목을 당했는데 이 배틀에 좀 더 혼신의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 추측인데 노태현님과의 배틀에서 모자 실수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이기고도 좀 찝찝했던 게 아닐지 이번 배틀 처음부터 힘으로 몰아붙이는 장면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발제감 파트에서 아 내가 크럼프 1등이다 뽐내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번 배틀에서도 모자 트릭이 나왔죠 정말 이거는 따라할 시도조차 못할 고난도인 건 알겠지만 중간에도 살짝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트릭스님도 사람이니까 앞선 배틀에서의 부담감이 조금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초 빼고 전부 다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에 모자 돌아가면서 팔 늘어나는 부분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3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끝난다고 해서 뭔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춤을 춘 게 아니고 나 아직 체력 남았다 그까지 힘으로 때려버리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배틀을 봤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 취향으로 골라보자면 오천님께 한 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맨파 1화 오천대 트릭스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확답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다음에 또 스맨파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춤이 제일 좋았다 마음에 드는 킬링 파트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